자 가시죠 여기 우리 아까 전에 하지 않았나? 아 안 했구나 대학사랑 서로 2등분 하지 이렇게 네 여기서 억각으로 지금 증명을 했구만 거꾸로 한번 보는 거지 OAD OAD 그러면은 요거 하고 OCD 그러니까 이렇게 억각이니까 이렇게 평행하는 거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OAB OCD가 되겠네 이렇게 OAB OCD OAB OCD 그렇죠 그러면은 O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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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확해졌네 OAB 그러면은 아까 왜 그 비가 같으므로 드리겠지?